분명히 혜수 선배님 아침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저 뚱카롱을 보고 먹을지 안 먹을지. 밥을 내일 아침에 해야 되나? 밥을 왜 해요? 아니, 선배님. 밥 안 먹어도 돼요, 나 밥 안 먹어도 돼. 밥을 잘 안 먹어요. 아침도 잘 안 먹어요. 이거 뭐야? 넌 먹는다?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난 드신다. 약국에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줬어요까지는 하는 거예요. 아니, 가만히 두고. 손이 가는지 안 가는지만. 가만히. 커피 앞에. 네, 커피 앞에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뭘 또 주시는 거예요? 가신다면서요. 네. 뭘 또 주시는 거야. 아이고야. 뭐야, 고로케? 바꾸들게 왔어요. 고로케요? 네. 드신다, 무조건. 바꾸려. 드신다. 저게 뭔데? 커피. 커피를 막 알바생들 주려고? 그럼 오늘 복지가 좋죠. 딱 미리 딱. 너무 좋다. 일 끝나면 뭐 고기 해 주고. 그러냐.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, 선배님. 이런 게 있다. 그런데 아침 식사 안 하시니까 이런 게 있다.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저희 복지. 따뜻해. 방금 또. 따뜻해. 방금 지금 가셨잖아요. 드린다고 또 티켓을 오셨어요. 진짜? 너무 감사하다. 뭐 이런 얘기야. 그런데 아침 안 드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. 뭘 낼까 말았다고. 그런 얘기 했는데.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. 치워놓을게요. 저쪽에 둘게요. 왜요? 고민하시지 않게. 아침 식사 안 하시니까. 고민하시까 뭐. 아니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하지. 아침 도넛스 고를게 이런 거는. 그냥 밥만 먹고. 다른 얘기에요? 다른 얘기에요? 아침 안 하시니까. 선생님. 아침 안 하시니까. 안 드신다고. 혈안시에 먹기로 했잖아요. 이거 먹으면 안 돼요, 지금? 아니. 상관없죠. 식사 안 하신다고 해서. 아침 먹자. 아니요. 식사를 주로 안 하지만. 그건 이제 게을라서 그런 거고요. 방금 잘라먹을까요? 그럴까요? 어머 고마워요. 여기는 너무 좋다. 복지가. 저희 4개 끄는요. 선배님 드신다, 안 드신다. 나는 뵙고 드세요. 나는 안 드신다. 아니 근데 이게 오는 순간. 아 바꿨어. 드신다. 사장님들 드세요 하나씩? 아니 그럼요. 먹어도 돼요? 그럼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따뜻해. 응. 방금 푸는 거야. 네. 잠도 괜찮아요. 그거. 그거.